자, 언니 사주는 호불호가 명확해야 돼요 네 호불호가 명확하면서 내 기준이 정말 딱 있어 사람 보는 기준도 있고 내가 일하는 순서와 기준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어? 마음의 한구석에 대딴 큰 상처 이게 상처 뭐 크기보다는 어? 상처를 좀 받았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상처받았어요 지금도 역시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무언가를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 나는 그럴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됐든 난 없다고 보이거든 어? 그리고 지쳐! 이 표현이 계속 나와 지쳤고 마음도 힘들고 이 소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마음이 지쳐가지고 판단력이 서지 않을 텐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고르고 이거 난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 응 그리고 다 거짓 같은 생각 안 들어? 혹시 이거는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지금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거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로 이미 지금 마음이 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건 맞는 말인가? 저건 맞는 말인가? 아 그냥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 사주 주신 거 그냥 이분 같이 있는 이분 언니한테 뭐 요구하는 거 그런 거 없어? 음 지금 제가 사업체를 개인 사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법인 사업을 제가 하다가 그것도 상처를 해내서 실패를 좀 봐서 이렇게 좀 올스톱을 시켜놓고 있어요 PC 그것도 1억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본인이 그거를 운영을 해보고 싶어 해요 언니 생각은 어떤데? 저는 별 기대가 없어요 그 사업 자체가 빛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 있는 거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사주는 난 솔직히 이 남자 그냥 딱 이거만 보고 나 욕 나오거든? 진실? 이 사람 기준에는 진실일 수도 있어 그게 마음이 됐던 일이 됐던 진실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야 목적 차라리 이런 게 뚜렷하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걔 야근 새끼라는 거야 신경질은 계속 올라와 딱 그 이름 받자마자 해야 돼 소리는 아니지 이래버렸잖아 언니를 통해서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언니만 보고 잘 거 같아? 아니야 이 새끼 개새끼 맞아 밖에 또 지금 이게 일로 인해서 언니를 잡고 싶은 뭔가 이익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요구하는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걸 뭐 받아 가지고 했던 뭐 했던 했다고 치자 잘 됐어 언니 덕분일 거 같아? 아니? 이 새끼 나가서 바람팔 걸? 그러니까 언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중간 수단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마음을 채워줘? 언니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이 사람이 언니 마음 채워주고 있어? 그것도 아니야 돈을 채워주고 있어? 그것도 아니야 개새끼라고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언니 마음 상태 지금 상태 자체가 쉼이 필요해요 쉼표 그게 하나가 아니라 나는 적어도 한 세 개는 보인단 말이야 다 사람들 때문에 해 직원들도 해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뭘 먹나 보다 그런가 보다 뭔가 활력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딱 웅크려갖고 딱 이 상황인데 할필 또 만난 놈이 그지 같은 새끼네 차라리 마음을 달래주는 놈을 만났으면 조금 이래 보고 여행을 다니든 뭐하든 하면서 조금 콧바람 쐬고 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 이제 단풍 들 때고 하잖아 근데 그냥 어딜 가도 좀 채워지지 않고 지금 언니 마음은 무얼로도 채워지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분이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분도 아니고 대리 언니를 그냥 수단 목적 이런 걸로만 보고 나는 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내 마음을 채워줘 돈을 채워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혼자 계속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만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떠나서 채워지지 않는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독한 사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독한 사주라 언니 자체도 남한테 굉장히 막 마음을 되게 많이 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 나는 그것부터 나 혼자가 이제 벽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사주가 사람이 되게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주는 아니야 한마디로 인복으로 본다면 좀 박복한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서 골라내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하니 골라내기도 그냥 귀찮고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아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누가 다가와 마음에 벽 없이 허물 없이 대할 자신은 있어 언니 근데 언니 나 이 또래라도 안 보이고 왜 그렇게 사람이 남자가 붙든 누가 붙을까 하면 언니 되게 참하게 생겼어 근데 사람을 못 만나거든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야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감정이 있는데 정말 언니한테 활기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지쳐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거나 무슨 일 있거나 할 때 꿈은 안 꿨니 요즘은 좀 편하고 싶어요 원래 꾸기는 조금씩 꿔 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무당의 사주도 언니 좋은 사람 별로 안 붙어 그냥 철새처럼 손님들 들어와서는 다시 또 나가고 그게 반복이 되고 이러긴 한단 말이야 나는 신이라는 매개체도 솔직히 힘들어 안 보이는 진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매시고 가고 얘기를 하고 가고 기도를 하고 가고 그런 분들의 원력을 받아야 되고 힘들다 언니도 구사주는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네 저도 그거는 어 그래서 차라리 신한테 기대고 가는 게 나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신한테 기대라는 거는 무당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적이 됐든 사람적이 됐든 좋은 사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가던 비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언니한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세 네 다섯 사람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기는 했어 진짜 내 사람이 들어오려면 멀기는 했는데 뭔가 내 마음 다독이는 거는 내가 해줄 수는 없어 언니 마음을 다독이는 건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근데 언니에 있는 신명을 뭘 풀고를 가던 많이 기도를 하고 가던 신의 원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의 원력이라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